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요 저 왔습니다 왜 하하하하 저 왔습니다 생신이라니요 집에 딱 왔는데 제가 딱 왔지요 이 시간에 집에 온 거였는데 엄청 늦게 왔는데 일하다 오셨나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어서 오셔서 모여라 으취 하 아 흠흠흠흠흠흠흠흠 네 여러분 예 제가 왔습니다 아 아 원래 에 달방 잘 봤다 지모나 달방 뭐 했었지? 나 달방 오늘 못 봤어요 오늘 공개가 됐어요? 달방이? 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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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밟을게요 아무튼 저 왔어요 그 이제 이제 곧 있으면은 한 10분 정도 뒤에 생일이기도 하고 뭐 약간 자축하고 이런게 웃기기는 한데 사실 그 회사 분들 직원분들께서 이제 얘기 안 해주셨으면은 생일인거 모를 뻔 했어요 원래 생일을 딱히 챙기는 편은 아니어서 모르고 있다가 저번주에 알려주셔서 이번주가 생일인거를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니까 와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튼 뭐 얼마 뭐 아직 안 됐으니까요 뭐야 원래 저번주에 오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하는 것들이 바쁘고 많아서 좀 시간이 없었어요 오게 되면 막 새벽에 오게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어기고 이번주에 찾았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생일이라서 찾아와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일이니까 우선 먼저 그 이제 회사 분들께서 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하하하하 우선은 예 이 멤버들 생일 브이라이브로 하면 뒤에 뭐 종이 같은 것 붙어있더라구요 그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예 또 센스 있으시게 뒤에가 또 이 영상 반전이 안 된다 해서 거꾸로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피 이게 맞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여기 데이 이거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보자 보자 예스 예스 제가 이거 한번 먼저 붙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붙이면 되겠네요 보자 보니까 종이를 일곱 개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미리 여기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예 자 붙여볼게요 세 세 세 세 세 거 영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해로 보이는 건가? 아니다 맞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 자축하는 거 같아서 진짜 너무 웃기다. 자축이 맞구나. 해피 자만 또 재효 형님께서 또 불러주실 때 자만이라고 해서 자만인가 봐요. 해피 자만 해피 자만 그리고 해피 자만 해피 자만 해야 돼 바보네 이거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거네 이게 됐죠? 이게 맞는거죠? 아 맞네 이게 맞네 아닌가? 이것도 이것도 바보했네 이게 아니네 이게 이거네 이게 거꾸로 하니까 헷갈리게 이런거네 됐죠? 해피 짜만대 해피 짜만대 해피 너무 감사하게 케이크도 준비해 주셨는데 2분 남았네요 2분 뒤에 이 케이크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대박 감사하다 치즈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치즈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박 제가 만든 옷 입고 있어요 대박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여기에 뭔가 초를 뽑기 좀 좀 미안하지 않나 머리 관통 이게 이게 제 초입니다 그래서 1분 뒤에 제가 자추를 시작해 볼게요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제가 최대한 다 해 볼게요 혼자 하려니까 내일이 많이 12시 됐습니다 12시다 여러분 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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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축하하러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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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간데이 여러분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별거 아닌 저의 생일을 위해 이렇게 많은 아미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아미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 멤버분들 회사분들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생일 축하파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생일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무시러 가세요 안녕 안녕 저는 이만 농담이고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많이 와 주셔서 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베이비 모지 해피 벌드 데이 해피 벌드 데이 가와이요 뭐 다 너무 감사해요 해피 벌드 데이 해피 벌드 데이 해피 벌드 데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항상 보고 싶다 다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별거 아닌 생일을 위하여 솔직히 좀 민망합니다 생일 뭐 모두가 약간 뭐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생일을 막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살진 않아서 그래서 오늘이 좀 다운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하네요 그래도 뭔가 예전에 기억에 남는 생일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저 콘서트 할 때 여러분들한테 축하받았을 때도 제일 기억에 남고 행복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께 이렇게 축하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암튼 오늘 생일은 생일이고 또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기 두께요 여러분들 댓글 때문에 안 볼 수 있으니 여기에서 오늘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병아리 제 옷을 입은 병아리 제 옷을 입은 병아리 치즈 냄새가 아주 많이 나요 치즈케이크인가 봐요 아닌가 치즈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치즈 냄새에요 네 아무튼 그리고 저에게 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짜잔 저 화보 찍었던 거 저 먼저 이렇게 받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셨다고 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잘 나왔는데요 뭔가 되게 마치 의도치 않은 예술적인 척 예술진 이런게 있나요 이게 바로 이렇게 첫 장인거구나 첫 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돼 이게 되게 두 개에요 아련하게 찍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거를 또 구매해 주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사진들 몇 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이때 진짜 살 많이 뺐었는데 살 어떻게 빼는거냐 이제 안 빠진다 이게 다 볼리구나 어떻게 뺐냐 살 차라리 사진 잘 나왔는데요 야 아 tried 아 하죠. 눈빛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짜만 짜만 바보집. 뭐지 이거는? 뭐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안에 있는 것도 안 보여주는 게 정석이지. 그렇죠? 이건 안 보여주고. 제가 네 가지 컨셉으로 찍었었는데. 야. 오. 허허. 허허허허. 네. 뭐. 오. 카드도 있는데요. 이거 진짜 못 찍었다. 이건 공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 다 있나? 아닌가? 그럼 공개 안 하겠습니다. 컨셉 네 개를 찍었었는데요. 아까 그거 보여 드린 거랑. 약간. 이런. 이런. 뭔가. 뭔데지? 얼굴에 좀 이런 거 이렇게 붙이고. 오. 뭐가 많이 들어있구나. 오. 많이 들어있는데? 좀 나와봐. 오. 뭐 이런 거. 표지. 컨셉이나? 뭐가 계속 들어있냐? 그리고 뭐 이런 컨셉도 하나 찍었었고요. 뭐 또 이런 컨셉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화보 끝입니다. 그래도 나를 그때 한 8시간 찍었던 거 같은데. 금방 끝나네. 더 열심히 찍을 거라고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예. 제 화보진 먼저 제가 구명하게 됐는데.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넣은다. 자. 이제 웨인입니다. 여러분. 아유. 가지마. 여러분들이랑 저번에 기와집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기와가 아닙니다. 레고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쉬운 거 먼저 한번 도전해 보고. 또 나중에 어려운 거 도전하면 되니까. 이것부터 도전해 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플라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이거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짜잔. 오늘 이게 메인이에요. 제. 생일 파티와. 이거 뭐야. 화보집. 은 메인이 아니고. 얘랑 얘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랑. 타던 게 있으니까. 그건 해야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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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그래. 어. 너는 안 났나? 진짜. 머리가 너무 거리잡거려서. 이거 어떻게 뜨는 거죠? 뭐 어떻게 뜨는 거지? 뭐 이렇게 뜨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뜨는 데가 없어. 이렇게 뜨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정체 없는 것 같은데. 아. 네. 아. 아. 짜. 아. 생각보다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어. 그래서 뭐 근데 너무 졸기는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뭐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꽃 졸기는 것 같고 이 꽃 만드는 그건가봐요 그래서 시간도 늦었고 하니 제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랑 너무 대화를 안했나?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 되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런 거 있어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꽃들이 이런 꽃들이 있다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꽃들도 있고 여러분들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알아서 약간 번호대로 이런 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설명도 있네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딱 봐도 저는 또 이런 거 오래할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딱 예뻐 보이는 꽃들만 골라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런부터 이런부터 자 오늘의 꽃을 만들 건데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되게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예스! 씌워도 되나? 봐봐요 여러분 이러다가 한송이 금방 만든다? 오늘은 이걸 만들면서도 저번에는 제가 만들기를 되게 오랜만에 처음 해가지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들면서도 되게 여유로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약간 방금 뭐가 재료가 없는 건지 알고 당황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이건 착각한 거고 이거랑 이거 자른 거랑 이거 자른 거랑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어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여기 있네 놀래라 아이 참 좋네 그때는 밥 먹었어요 지민씨 저 오기 전에 식사는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식사를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긴 이 시간에 근데 아까 보니까 지금 퇴근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지민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들어와는 이 여유로 구성 콘서트가 빨리 보고 싶어서 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이번 공연하고 뭐 콘서트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또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나와서 또 공연하면 되지 그쵸? 자 벌써 한 송이 거의 다 만들었다 와 음 음 음 음 아 이게 다 이게 다 섞여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내가 당황할만하네 이거는 만들기 어렵다기 보다는 부품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여기에 장떡이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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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있죠 또 여기 다 이거 재료가 다 따로 있어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거에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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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으 으 으 잘 안보이죠 제가 완성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완성된 이쁜것만 보세요 만들기는 제가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으 아 벌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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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해해버리지 뭐야 이번 예금식으로 완전 왔다갔다 하겠구나 원래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걸 붙여서 힘들어 나 붙고 아니야? 그렇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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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설명서를 똑바로 읽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얇은 곳이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꽁만 앉아 꽁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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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넙 이게 열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아 답답하게 하네요. 이게 그러면 약간 이럴집도 있어야 된다고 이거 꽃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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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여러분 뭔가 벌써 꽃 모양이 거의 다 맞들어졌죠? 여기다가 밑에 꽃잎까지 붙여주면 오늘 거의 완성입니다. 네 또 이게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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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여기 뭔가 저 지금 되게 안 여유롭나? 이태국님 여기 여기 지금 한 Kawaii 완전 꽃송이다 지금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꼽혀져 완전히 근데 별로 안 예쁜데 모여있는 게 더 예쁘죠 모여있으란 말이야 여기다가 짝대기 짝대기도 있어 이거 갈색 짝대기 짝대기 아 맞네 맞네 이거 넣어둬나 짝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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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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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네 아 곤란한 아주 곤란한 이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꽂고 요거 요거 꽂고 요거 여기다 또 와 이거 어렵네 아 이거 쉽지가 않은데 여기다 이거 꽂고 와 왔다 갔다 장난 아니야 빨간색을 꼽고 빨간색을 꼽고 빨간색을 꼽고 지금은 줄기 만들고 있어요 꽃줄기 왜 이렇게 집중이 안되지? 지미씨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거의 지금 아까 아까의 5배인데 3개 그거 한 번만 더 할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신다고요?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아니 아까 아까 전에 생일 축하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지? 갑자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꽃을 빨리 드리고 싶은데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다시 넌 여기로 가고 네 여러분 뭐하고 계신다면 지금 다시 또 설명해야겠네 저번에 기아집 만들던 거 이어서 지금 이런 꽃 만들기 하고 있어요 보시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연결해서 할게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단 말이죠 아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한 번도 안에서 꾹하는 느낌 다가와 한번 꾹고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보이나? 이런 거 신기하죠? 근데 뭔가... 여기서는 느낌이 아닌데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아? 아무튼 거기다가 이제 이거 8개가 필요하다 1 1 1 1 2 2 3 4 5 6 7 8 8 9 10 10 10 11 11 12 12 12 13 13 15 13 14 14 14 14 오늘 뭐야 멤버들이랑 모여서 또 공연 연습하고 했거든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졸리지? 사실은 뭔가 만들기 할 체질이 아닌건가? 근데 왜 이렇게 또 월아야되지? 욱심부리고 싶지? 뭔가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막 진짜 어 저 여기 엄청 괜찮죠? 진짜 막 어려운 어려운 고급 난이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로 안되나? 아 설마 이야 뭐야 바로 완성했잖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아 근데 한송이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그래도 제가 이 꽃 한송이를 만들었어요 지민 생일 축하해 뭐야 또 다들 왜 이렇게 또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잘 만듦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누가 만들어도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긴 해요 제가 만들어서 더 잘 만든건 아니고 누가 만들어도 여기 시키는 대로만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든건 아니고 있는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담긴 꽃입니다 Happy Birthday Your Army 오늘 오늘 생일이신 아미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합니다 제가 제가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알았으니까 진짜 빨리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젠 알겠어 이젠 이젠 진짜 알겠어 진짜 알겠어 가볼게요 완전히 이해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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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재료 재료는 알고 있잖아요 아 이게 또 그리고 여러분 미리 재료를 여기다가 쓸 거를 옮겨놓고 그러면은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나와 다 나와 이거 나중에 쓸 거고 이거 얘랑 얘랑 기억하시겠어요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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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두면은 빨리빨리 알 수 있다고 빨리 빨리 이거 하나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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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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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거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봐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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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30 38분에서 39분 부터 시작해 볼게요 39분 음 거의 한 3 40분에 이거 한 소음이 만들었는데 5분 만에 만드는 거 보여 드릴게요 뭐 좀 10분 뭐 시작 시작! 왜 이렇게 손이 느린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또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까 내 경험으로 이러면은 이러면 안되는데? 뭐지? 뭘 잘못되었나? 어쩌나? 일단 이게 먼저 가. 이거를 여기 4개 다 붙이고 1개 다 붙이고 1개 다 붙이고 2개 다 붙이고 2개 다 붙이고 2개 다 붙이고 4개 다 붙이고 아 더워 하나도 안 더웠는데 2분밖에 안 지났죠? 집중해 집중해 이거 아니잖아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꽂으면 이렇게 쇠고 여기다가 또 하나 둘 셋 넷 넷 하면은 자 꽃송이 바로 하나 완성 2분 남았죠? 여기다가 기억하지 내가 꽃 이거 꽂고 여기다가 이거 꽂고 여기다가 구부러진 거 이거 꽂고 원전이 기억하자 구부러진 거 꽂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작은 거 꽂고 여기 하나 더 꽂고 여기다가 남아까지 꽂고 여기다가 남아까지 꽂고 여기다가 남아까지 꽂고 얘를 꽂고 얘는 문잎 두 개 이쪽으로 세 마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문잎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끝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쩍데기 쩍데기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면 와 땅오분 미쳤다 땅오분 두석이 완성했죠 제가 5분만에 만든다고 했죠 한번 하면은 쉽지 요거를 회사님께서 이것도 해주셨거든요 얘를 꽂으면 짜잔 벌써 예쁘죠 체력방송 너무 있는데 와 장난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만들기라는게 엄청난 그 체력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들은 바로는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이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저 기왓집도 기왓집 얼마나 걸렸지? 그것도 한 4시간 걸렸나?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건거죠 누구 기준 1시간이냐는거지 저처럼 손이 느린 사람은 3시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뭐 1시간 정도 추정 이렇게 하는거는 제 생각에 믿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코 코 두송이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40분을 썼는데 둘 셋 둘 셋 넷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시간을 알려주신 분들에 너무 감사하지만 막 다 믿어선 안된다 저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 이게 좀 뚫어진 이 그런거구나 이 제로가 여기서 다 섞여있어 사실 이게 이게 하기 쉽지않다는 말이죠 이것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아 여기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에 들어간 이 이게 지금 얇은건데 이거 이거 두꺼운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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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결방안에 차는다면 짱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아 아 아 아 편간이 드는데요. 할 수 있네요. 한 송이가 더 있으니까 일단 한 송이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갑자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 갖다 주고 가셨어요. 뭐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말라. 여기도 꽃이 있었네. 오늘 약간 꽃을 선택한 것은 저의 기반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꽃송이가 흐르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케이크 안 먹냐고요? 근데 이거 만들어주셨는데 이거를 먹고 자르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좀... 뭔가 아까운데 되게? 사실 이거를 평생 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꼬비 오빠는 트위터에 당신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도시와 그 이유?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다 좋습니다. 언제까지나 지민 오빠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병아리 케이크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가끔 위버스 들어와도 이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들이 막... 표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람...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오빠 나랑 결혼하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근데 사실... 충분히 씻을 때도 물 한 방울 안 묻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땀 나도 그것도 물이고 해서... 물이... 물을 또 마셔야 되기도 하고... 이제는 먹기도 할 텐데... 자 한 송이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세 개 만드는 거니까... 또 이 재유 없나? 또 이 재유 없나? 어... 자... 그래도 오늘은 뭔가... 좀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여유롭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번에는... 그...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제... 정수리만 보다가... 방송이 끝났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대견합니다. 둘... 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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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 송이 만들어 본 것처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다고 딱 인지를 하고 나면은 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다 만드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한 1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방금처럼 초 스피드가 아니라 좀 여유롭게 하면 한 송이당 10분 하고 나머지 만들면 1시간 20분 좀 걸릴 수 있겠네 근데 다 알지 못하고 처음 그냥 바로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2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구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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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기브를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 한 손이 너무 작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없지? 여러분 이렇게 세 송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뭐지? 이거? 발톱깎이처럼 생겼네 발톱깎이 같은데요? 손톱 자라는 거 또 여러분들도 주무시기도 해야 되고 저 때문에 많은 회사 직원분들이 퇴근도 못하고 또 회사에 계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게 하루에 원래 다 안 만들어야 다음에 또 만드는 연결해서 만드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우 열심히 만들었다 뇌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좀 당신의 의자가 아니지만 나는 당신 위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약간 그거 같은데? 그 번역 잘못된 거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민 이거 지민은 방금 뭐하고 있니? 지민은 방금 뭐하고 예? 아무튼 여러분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생일 기념을 내고 만들기 그래도 나름 꽃 3송이나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 여기 표지를 보면 사실 만들 게 아직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한 시간만에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한 시간만에 만들어요? 이 많은 거 보이세요? 이걸 어떻게 한 시간만에 만드나요? 이게 메인 꽃인지 아는데 메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저도 내일 스케줄도 있고 그리고 회사분들도 한 시까지 퇴근을 못하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죄가 진짜 못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주무셔야죠 오늘 저 생일 축하해 주시러 또 이렇게 방송 들어와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진짜 이제 곧 있으면 공연이네요 뭐 보러 와주신 분들도 계실테고 보러 와주시는 그리고 방송으로 봐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도 계실텐데 두 번 얘기하네요 아무튼 어 진짜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멤버들 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거 그래서 음 음 음 우리 가서 만나도록 해요 갑자기 세석이 만들고 도망가버리네 아무튼 음 지민이 노래 약속은 늘 내 기분을 좋게 해줘 아 노래 노래 약속이요? 아 가서 같이 부르자 이런 말씀이신가 여러분 다음번 라이브에서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할 것입니다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저도 요리라는 걸 한번 해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왜냐면은 여기가 실내고에서 불을 키고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은 다음에 와서 연결해가지고 제가 다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정말 별것도 아닌 제 생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축하받으니까 더 의미있어지는 생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이만 저도 퇴근을 하고 어 집에서 위버스 한 번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축하하러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네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주무세요 이제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이제 자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아 오늘 만든 꽃이랑 어 오늘 사진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와서 꼭 진짜 꽃 다 만들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곧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공연 이후에도 꾸준히 찾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주에 한번은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만 끌게요 안녕